난 들었네 그 음성 난 들었네 그분의 말씀 이전엔 알지 못했던 그 말씀 나의 이름 부르시며 어찌하여 나를 빗박하느냐 나는 내가 빗박하는 예수라 하시네 오하 예수 예수여 내가 주님 알지 못했나니 내가 눈 어두워 당신을 빗박했나이다 주여 그런 나를 부르시어 그 말씀 깨닫게 하시네 이전에는 전혀 알지 못한 놀라운 그 말씀 오하 예수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전파하리 나의 생명당에 당신은 진거 하나이다 주여 예수 하나님 오하 예수 하나님 나는 은은